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넥스트라이드 2019 서울 개회식의 사연을 맡게 된 아나운서 문솔입니다. 오늘 혁신금융의 뜻을 품은 5개의 기관들이 힘을 모아 만든 이 플랫폼인 미국의 CES, 스페인의 MWC, 독일의 IFA와 같이 한국의 혁신성장을 상징하는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한국 경제를 입고하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혁신을 위하는 또 하나의 출발 넥스트라이즈 2019 서울의 개회를 선언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출범하는 산업은행 넥스트라이즈는 지금까지 우리 창업 생태계에 부족했던 부분을 메꾸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성장 세월으로 커 나갈 것입니다. 앞으로도 저희 금융당국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의 개방형 혁신 문화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 사실은 모든 사람이 기존의 대규모 자본이 아니라 작은 자본으로도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누구나 혁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래는 스타트업의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한국에서 기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미래의 주인, 넥스트의 주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소화입니다. 플랫폼이 플랫폼이 뮤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